9. 아들, 딸 2. 아들, 딸 4. 아들, 딸 일단은 우리 언니 지금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애기 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딸 아들, 딸, 남매 일단은 우리 아들 아들 때문에 언니가 조금은 아들을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할렘이가 조금 고집스럽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너무 천하태평이고 또 소심한 부분도 예민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언니가 아들 걱정이 좀 많을 겁니다. 딸은 그냥 둥글둥글하게 키우는 것 같은데 고집스러워도 근데 우리 아들 보고 있으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좀 늦대는 건 아닌데 뭔가가 조금 뭐라 해야 되는 빠릿빠릿한 그런 게 약간 약하죠. 딸이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딸 보고 얘기하려나? 딸?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아들을 잘 키워야 돼. 왜냐면 아들이 고집스러워. 고집스럽고 우리 딸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고집스럽고 예민하고 소심하고 그리고 뭐에 하나에 그냥 넘어가는 법이 별로 없어요. 뭔가를 부모가 보는 입장에서도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인데 뭔가 하나를 얘기를 해도 왜 해야 돼? 이유가 다 붙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걸 다 설명을 하고 감정적인 소비가 원래는 딸한테 많아야 되는데 아들한테 감정적인 소비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언니 성격에는 또 맞춰주기 힘들어요. 왜?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애살버스러운 엄마 아빠는 엄마는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그냥 프로로 꼭 키우는 스타일인데 애들은 딸이 애살버스에요. 뭔가를 궁금해하는 게 많고 알고 싶어하는 게 많고 또 엄마와 이런 감정 교류하고 싶어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언니가 에너지가 애들한테 너무 많이 뺏겨. 나는 그런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이 버겁죠.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데 이 아이들을 엄마가 그런 걸 그런 개성이라든지 그런 기질을 잘 알아서 언니가 잘 받쳐주고 키운 다음에 아이들은 또 괜찮게 커. 그런데 엄마가 그걸 받쳐주지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받쳐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또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데서 그거를 충족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암 좋은 길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좀 하셔야 돼요. 애한테. 그리고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는 내적인 갈등이 많은 아이예요. 표현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아들내미는 예민하면서도 소심하면서도 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활달하면서 굉장히 뭐냐면 여러 다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는 에너지 소비, 감정 소비가 되게 많이 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들이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기는 내적인 갈등을 많이 하는 아이예요. 굉장히 상반되죠. 아들과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는 뭔가가 있어도 얘기를 잘하지 않으니까 내가 긁어내야 되고 알아내야 되고. 그래서 쉽지가 않다. 자식이 언니가. 나도 애를 키우긴 하지만 부모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언니한테는 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우리 언니는 약간 곰스럽거든. 여우 같거나 재빠르거나 재치는 엄마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냥 곰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그게 버거운 거야. 그래서 언니가 조금 그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조금 충족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내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충족을 더 못 시켜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안 그래요? 응.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다는 거는요. 뭐냐면은 부부 사이를 두고도 지금 편하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육아는 신랑과 요즘 시대는 신랑과 같이 부부가 같이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같이 키워가야 되고 옛날에 우리 자랄 때야 엄마들의 전적인 그게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대주님은 같이가 안 돼요. 얘기해도 몰라. 니 알아서 해. 약간 좀 방관형이죠. 응. 방관형. 한 번씩 치고 딱 들어오는 그러니까요. 방관형이죠. 그래 놓고 어떤 결과물이 있을 때는 내 탓이 돌아와요. 그게 더 짜증나. 방관할 거라면 아예 모든 것을 방관해버리고 그냥 나한테 전적으로 맡겨놓든가. 그것도 아니고 자기는 방관을 하면서 결국 어떤 사건이 있거나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 네가 왜 그렇게 했어. 네가 못하니까. 이런 탓이 내한테 돌아온단 말이야. 그게 언니가 조금 힘들어. 그리고 지금 이제 시댁과의 문제. 안 그래요? 그게 더 힘들잖아요. 지금 신랑이 그래서 더 밉잖아. 시댁과의 문제도 방관형이야. 그래 놓고 자기는 착한 짓을 해. 나는 나쁜 사람이 돼버렸고.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만 좀 잘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발생하거나 어? 이런 관계가 시댁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건데 자기는 나쁜 짓은 하기 싫고 나쁜 역할은 하기 싫어해. 이 신랑이. 그렇잖아. 그래서 언니가 신랑도 미워. 그리고 시댁에 지금 시어머니 계세요? 네. 시어머니가 별나요. 네. 애착이 많아요. 애살이 많고 애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갖다 붙다 말이 많다고. 그냥 애 관심 있어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자꾸 시키려고 들고 어? 자꾸 자기 자기 스타일로 만들려고 드니까 그게 언니는 힘들어. 그래. 뭐 아들이 효자인데 효자 아들 둬서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랑을 그만큼 챙겨주는 것도 아니야. 응. 말만 한단 말이야. 챙겨주는 자식은 따로 있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어. 그리고 며느리 역할은 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같이 해야 되잖아. 며느리가 나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며느리는 나 하나 있는 것 같아. 응. 아들도 우리 신랑 하나 있는 것 같아. 시킬 때라든지 뭐라 할 때는 우리 다 우리 찾으면서 오히려 정작 뭐를 퍼주고 챙겨주고 하는 거는 다른 자식한테 해주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더하기 싫고. 그런데 우리 신랑은 그거를 인지를 못해. 안 그래요? 문제는 그거야. 이 집이. 그냥 할 또리까지만 하세요. 언니야. 잘하려고 들지 말고. 응? 잘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당연히 모든 게 당연시 돼버렸고 조금 내가 못하니까는 그거 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야. 응? 지금 딱 안 그래요? 네. 그걸로 좀 많이 싸워요. 그죠? 신앙한 거. 그러니까는 그거를 내가 백 번 얘기해봤자 모르니까는 이래도 저래도 나쁜 년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내가 상처 안 받고 나쁜 년 돼. 언니도 버겁잖아. 내가 그러잖아. 언니는 고민돼. 여우짓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응? 그러면은 곰일 것 같으면 아예 그냥 곰해. 여우짓하지 말고. 버거워. 근데 정말 언니도 그러고 싶은데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두니까. 나만 가지고 이러는 것 같아. 지금.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다고. 그렇잖아요. 그렇대서 지금 현재 이혼할 것도 아니고 응? 애는 키워가야 되고 아직까지. 지금 언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응? 일을 해. 일을 해야 돼요? 응. 알바라도 해. 그러면 일팽개라도 있잖아.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지금 일을 안 하고 애들만 키우고 있으니까요. 삐득하면 전화 오고 삐득하면 불러대고. 어? 그렇잖아요. 노는 사람이니까 다른 며니는 안 놀잖아. 네. 다른 며니는 일하니까 일한다고 해. 걔는 일하잖아.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도 일해. 핑계거리를 찾아. 쉬운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어? 그렇대서 언니가 애들 옆에 붙어있는다고 애들한테 그만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렇죠. 그렇죠? 물론 엄마가 있고 없고 차이는 크겠지만 없으면 없는데로 애들은 또 적응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일 때문에 힘들어서 일과 육아와 같이 가정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우리 언니가 더 나아. 시댁과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뭔 말인지 얘가 가요. 네. 어. 그래서 일단은 언니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올해까지 올해는 일을 한다는 거는 조금 힘들고 어? 내년 시기가 되게 되면 올해 이제 11월달, 12월달 넘어가면서 음력입니다. 음력으로 11월달, 12월달 넘어가면서 그렇게 되면 내년쯤 되겠죠. 그렇죠? 내년 초가 되겠죠. 내년 초쯤 되게 되면 내가 일자리는 있어요. 응? 하다못해 격리직이라도. 언니 원래 무슨 일 했어요? 저요? 응. 그 설계사무실 중에서. 응. 그쪽에서 격리 같은 거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격리직이라도 있으니까 그 경험 살려서 하세요. 나를 나보고 오라는 데가 있을 거라고. 신랑이 하라는 데가 있긴 한데 3개월짜리. 응. 잠깐이라도 가요. 가세요. 오면 이제 알겠죠. 가서 내가 사회에 다절됐던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경험치를 살리고 경험을 해본다고 생각하시고 가세요.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사회에 돌아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돌아가는 하나의 스타트점으로 경험치로 삼으시고 가세요. 그래야지 언니가 스트레스가 드래. 그러면 또 다른 스트레스는 또 생기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너무 너무 처져있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너무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있고 용기가 떨어져있고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다시 채울 수는 있습니다. 채워지면서 스트레스는 또 있겠죠. 하지만 그 스트레스보다는 이 스트레스가 더 힘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부부간에도 조금은 줄어들게 되고 언니가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주님이 하나라도 물론 그렇게 해서 반반 완전히 이렇게 할 스타일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 포기하셔야 되고 그래도 언니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하는 신용은 좀 해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신랑이 나빠서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은 괜찮아요. 성실하고 착해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런 울타리들 개념도 강하고 근데 그 강한 게 다른 남자들은 밖에 생활이 너무 강한데 이게 아니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 가정 집안 생활이 너무 강해요. 우리 엄마 우리 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강해서 짜증나. 꼴보기 싫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울타리도 강하게 느껴지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좋게 좋게 좀 생각을 하세요. 언니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알겠죠? 그러니까 애들은 뭐 나름나름 그렇게 해서 애들이 나빠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언니가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의 기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고 계셔야지 키우는 게 좀 더 힘들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딸내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딸내미가 친구도 없고 집에서 그냥 꽁 박혀가지고 지금 몇 살이요? 18살 18살 휴대폰만 집에서 조금 박혀가지고 휴대폰만 보고 친구가 얘가 16살 때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16살이요? 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10살 10살 때 조금 교우관계에서 어떻게든 좀 시발점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인간관계 그러면서 얘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그 시발점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18살 18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얘는 언니 조금 내버려 두세요. 아 그냥? 네 그리고 내버려 두시대 공부를 시키려고 뭐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리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뭐 우리처럼 귀신의 뭐 이런 탈이 아니라요. 심리적으로 어떤 인간의 계기로 인해서 문이 팍 닫혀있는 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정서적인 치료 그거를 시켜주셔야 돼요. 정신과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신적인 상담 상담을 해서 이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얘가 4주에 뭐 정말로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깜깜 무슨 이런 아이는 아니에요. 얘는 타고나길 내적인 갈등이 많은 아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제 내 나의 이런 힘든 부분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주예요. 근데 그런 내적인 갈등도 스스로가 치유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얘는 치유가 안 돼요. 지금 그때 그 당시 때 언니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치유를 시켜줬어야 돼요.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잘 넘어가는 듯하다가 성격이 좀 뭔가 이상해지나 친구 교훈관계 그때부터 약간 좀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하셨어야지 응 지금은 이 아이는 정신적인 치료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고 조금 이제 엄마와 단둘이 여행도 괜찮고 그런 것도 괜찮아요. 또 그리고 학업을 포기한다기보다는 학교 생활보다는 또 가정의 울타리에서 조금 치유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응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이 마음의 병이 오랫동안 가지는 않을 거예요. 치유만 잘 하시고 그렇게 가정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이들 기질에 대해서 언니가 잘 알아서 그걸 잘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감정적인 교류를 잘 하신다 그러면은 이걸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응 알겠죠. 응 됐습니까? 아 저 한 가지만 네. 그 친정아버지가 제사를 하는데 엄마랑 오빠는 안 지내고 싶어 하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라고 해서 제사는요 지내는 게 좋아요. 또 지내던 제사를 없앨 때는요 그런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없앤다고 해서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제사를 합치는 것 또한 우리 집안에 우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해봐야 되고 또 확인을 해보면서 또 그 뭐야 이 제사를 합칠 때 조상이 티격이 나지 않게끔 그만큼 조상이 대접을 해놓고 합치니까 이렇게 대접받으시고 탈옥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안 모시고 싶대서 안 모시고 합치고 싶대서 합쳐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귀신에 탈이 생겨요. 조상 탈이 생겨요. 그럼 집안이 우한이 또 끌어닥치게 되죠. 안 그래도 우한이 많았던 집안인데 안 그래도 가난이 끌었던 집안인데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 집안이 또 귀신을 가지고 잘못 건드려놓으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한이 많아지죠. 네. 우리 친정이 안 편해. 네. 별로. 그러니까 안 편해요. 아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알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